자, 오늘의 드림 아티스트 공개 주세요! 주세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어, 뭐야? 어? 어? 공개 주세요! 어? 뭐야? 또 나오셨어요? 또 나오셨어요? 어? 아니, 어이! 뭐야, 엘리 또 나왔어? 아니, 지금 엘리가 지난주에서 오늘 나왔네? 아, 오늘은 나오겠네! 하동균 선배님! 동균 씨구나! 조하니! 어, 비비 선배님! 어, 비비! 잠깐만, 정민이요? 혜원이 아니에요? 아, 혜원이! 아, 노래 되게 잘하잖아요! 어, 잘해서 해요! 노래 엄청 잘하죠? 자, 일단 싱크로 1라운드요! 여기 계신 6명의 드림 아티스트 중에서 이 자리에 진짜 오신 분이 누구일지 또 몇 분일지 6분의 커버 무대를 보고 저희들이 찾아내면 됩니다! 자, 1라운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1라운드 어떤 무대를 들려주실지 공개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오! 아니, 정민이 형이 2번 피실 때? 이거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진짜? 픽세라핌? 와! 야, 정민이 형! 붐붐붐붐붐붐붐! 아니, 김정민 형님은 이브, 푸스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남편분 같은데요? 푸른 수염이신 거 같죠? 어, 남편분 아니에요? 야, 이거! 자, 이 6분 가운데 오늘 진짜가 몇 뿔인지를 저희 판정관이 오늘 찾아내면 됩니다 자, 목소리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1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의 1%를 찾아라 싱크로 유! 집중 어렵겠다 네, procure.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Indeed 긴 꿈을 꾸게 해 이 방은 정인 하늘 춤을 추고 매 실컷 어지러울 만큼 Oh, my, oh, my God 한 칸 더 태우고 있어 짧아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 않아? 아 진짜 어렵는데? 며 숨을 쉴 수 있어서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야 이 썰어 이거 모르겠는데? 조환이 조환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지꽂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아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아 어렵다 점점 어렵다 그러니까 비비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그대와 단둘이서 어제 세울 이 밤을 난 기다려왔어 와 이렇게 짧다고? 너무 짧은데?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붐붐붐붐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붐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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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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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짓말 아 임팩트가 아주 야 이거 마지막은 마지막은 정민이 형 온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저렇게 강망스럽다고요?